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아이가 너무 못생겨서 고민이라는 애기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 이게 뭐야? 왜 빨간 고구마가 태어났어? 내 얼굴은 예쁜데 이거 왜 이런거야? 친정검사 해야되는건가? 자, 원제. 아이가 못생겨서 너무 속상해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요. 정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못생겼어요. 참고로 엄마인 저랑 저희 남편은 절대 못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둘 다 평균 이상이고 성형같은 거 아예 손도 댄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저희 딸아이가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를 하나도 닮질 않았어요. 아니 뭐 언뜻 보면 묘하게 닮은 느낌이 들 때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전혀 안 닮은 얼굴이죠. 뭐 그래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원래 아이들은 다 그렇다. 태어나자마자 보면 다 못생겼다. 조금만 크면 다들 이뻐진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 말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이가 벌써 3살인데 이런 말 하는 거 물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한 거지만 아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안 예뻐요. 저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 저희 엄마가 밖에 데리고 나가면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모델을 해야겠다 광고를 찍어야겠다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을 정도였고 그리고 또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남편을 좋아한 이유들 물론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남들보다 잘나고 준수한 외모. 저희 남편 잘생겼어요. 응 진짜야.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멍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냥 계속 속상해요. 특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 때 즉 저희 남편이 없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랑 아이랑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아이고 그 딸내미가 아빠를 닮았나 보네. 그래 원래 딸은 아빠를 닮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너무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말은 못하겠고 기분 정말 그지 같아요. 아니 태교도 무난하게 했고 물론 우리뿐만 아닌 저 멀리 위대 위대 그 위대까지 조상님들 다 걸쳐가지고 여러 유전조합으로 아이가 나온 게 맞겠죠. 맞다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볼 때마다 놀랍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아이가 엄마 아빠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상한 막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이상한 감정이 생기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할 수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 혼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따라 아이씨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까? 혹시 아이가 바뀐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와 동시에 또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서 뭘 어찌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그리고 계속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이게 연예인 이야기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때 이 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라던 배우 김 모모씨 이 사람 딸내미 사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엄마 안 닮아가지고 게다가 남편도 잘생겨서 더 그랬지. 그리고 여자아이의 얼굴이라기에 너무 남자다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그래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괜찮지 않을까요? 기다려봅시다. 2번 아니 그렇다고 아이 엄마가 애한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이뻐도 이쁜 게 내 새끼 아니냐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네 됐으니? 그렇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이쁘나 못생겼으나 이쁜 내 새끼지만 그래도 이왕 태어나는 거 최대한 이쁜 절만 담고 나왔으면 했는데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나 행동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속상한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상했나봐요. 감사합니다. 3번 우리 사촌 오빠 솔직히 완전 꼰미남의 존자린데요. 올케 언니는 보통이었거든요. 못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닮은 조카가 태어났는데 헐 진짜 너무 못생겨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1인데 아직도 못생겼어. 솔직히 이제는 딱히 개과천선할 것 같지가 않아요. 미친 개과천선이네. 와 진짜 빵 터지네. 아니 얼굴 못생긴 게 그렇게 큰 죄였나? 개과천선을 해야 할 만큼 2번 아니 개과천선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요. 3번 아 미안 미안 환골탈퇴를 착각했네요. 개과천선 4번 아니 뭐야 얼굴이 이쁘나 안 이쁘나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 내가 열 달을 품어 배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아니 얼굴 좀 못생기면 어때서 왜 속상해하는 거야? 왜 속상해하기는요?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는 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이러면서 원망할게 울게 불보도 뻔하니까 속상한 거죠. 5번 걱정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바뀌는 게 바로 아이 얼굴입니다. 게다가 이제 4살이면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리고 외모를 떠나서 내 새끼잖아. 그저 아픈 것 없이 건강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요? 6번 그런데 애들은 진짜야 클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게 예전에 우리 집도 그랬어요. 사촌동생이 태어났을 때 야 애가 진짜 너무 못생긴 거요. 오죽하면 옛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아 얼굴이 이게 뭐꼬 내 60평생 살면서 받던 아기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애가 자라면서 변신을 하더라고. 지금은 모델 일을 합니다. 성형도 안 했어요. 7번 주드로 아들이나 케이트 모스 딸 하이디 콜룸 딸 등등등 금수전 모델들 봐보세요. 부모 얼굴과 자식 얼굴은 원래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번 그래요. 쓰니 마음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 3살이고 또 몇 달에 한 번씩 얼굴이 막 바뀌는 시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참고로 저희 집은요. 엄마 아빠 즉 부부가 그냥 그저 그런 얼굴이라서 애 얼굴도 기대 안 했고 그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면 솔직히 외모가 뭐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나는 그렇던데? 9번 아니 이제 겨우 3살 먹은 애 얼굴이 뭐 못나면 얼마나 못났다고 밉다고 싫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보는 건지도 의심스러워요. 어? 9번 제 딸도 아기 때는 원래 좀 제 딸도 아기 때는 약간 그랬어요. 물론 엄마인 제 눈에야 최고로 예쁘고 귀여웠는데 저희 친언니랑 신우이가 애를 볼 때마다 못생겼다고 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인 나는 또 울컥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난리치고. 그래 내 새끼라 그런지 그 작은 눈도 그렇고 또 웃으면 없어지는 눈도 그렇고 퍼진 코도 그렇고 다 이쁘고 귀엽고 소중했어요. 그래서 매일 머리를 묶어줄 때마다 우리 꽁꽁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소중하다 등등등 이런 노래를 불러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얼굴 그대로이긴 한데 그래도 엄마인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그래요. 또 주변에서도 자꾸 보니까 귀여운 것 같다 이런 소리도 하고 뭐 미의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기다려 봅시다. 보통 고숨도치 엄마라고 객관적인 눈을 확 빼버리고 무조건 자기 새끼 예뻐 내 새끼 예뻐 이러면서 막 사진 보내고 올리고 그런 엄마들 천재인데 이건 완전 반대네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풀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더 할게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테니까.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99년도에 99년 겨울에 첫 조카를 낳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도 나이가 어렸거든요. 겨우 26시였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뭐 결혼한 사람도 없고 애를 낳은 사람은 더 없어.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저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통통하고 귀엽고 뽀얗고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다 아시잖아요. 가태어난 아기가 못생겼잖아. 막 쭈글쭈글하고 뻘겋고 외계인 같잖아. 그걸 모르고 낳아놓으니까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엉엉 울면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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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막 아기가 아기가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때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아이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와 니 와그라노. 아가 와 와 와 이러니까 누나가 그게 아니고 빨간 고구마가 태어났어. 저희 어머니 완전 분노해. 에라이 미친년아. 이러고 전화 팍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옆에서 대굴대굴 굴렀죠. 아무튼 그래요. 가태어난 아기는 못생겼잖아. 그런 내 새끼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운으로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